그리고 멋있고 모르는... 다시 할게요 모르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따가워 아 끝나면 안 된대 아니 아니 할 수 있어 안녕하세요 코코아 시청자 여러분 두번은 없다에서 금박화 역을 맡은 박세한입니다 저는 나해준 역할을 맡은 곽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요? 아 내가 우리가 먼저요 네 가르쳐주세요 네 아 네 저희 두번은 없다는 낙원여인숙에 모여든 투숙객들이 각자 사연을 가지고 일어나는 구성호텔과의 아주 가족적인 드라마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완벽해요 낙원여인숙은 굉장히 오랜 시간 서울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는 굉장히 고풍스럽고 또 예스러운 멋이 있는 그런 멋이 있는 멋이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따가워 다시 할게요 낙원여인숙은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서울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는 그리고 멋있고 모르는 진짜 진짜 잘하셨어요 우리 제대로 할게 네 낙원여인숙은 서울 한복판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자리하고 있는 아주 예스러워 우리나라에 멋이 있는 그런 그런 여인숙입니다 오 나로 먹었어 나로 먹었어 내가 그런 얘기하지 않은 건데 극중 박하와 혜준이는 극중 박하와 혜준이는 다 사세요 다 사세요 네네네 네 아 극중 박하와 혜준이는 음 그래서 그 박하와 혜준이는 저희는 굉장히 우연히 첫 만남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오해로 인해서 굉장히 서로 불신하는 관계였다가 였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오해를 풀고 굉장히 어떤 애증의 애증의 애증이었지만 만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는 그런 따뜻한 관계입니다 지혜로운 분이에요 네 코코아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MBC 두 번은 없다에 출연하고 있는 배우들입니다 아 정말 정답을 끝내시라 아 끝내면 안 된대 네 저희 드라마 앞으로도 전 세계를 휘어잡을 수 있도록 코코아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되고요 많은 시청과 더불어서 많은 시청과 더불어서 시청자 여러분께 꼭 하고 싶은 한마디는 아 저희 드라마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 드라마 두 번은 없다는 매주 토요일 코코아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코코아에서 만나요 워치 네버 트와이스 온 코코아 소화 우리 코코아에서 만나요 총주 문재인 원 충주 ili 친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